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얘기해야죠. 진짠한 대화 좀 하나? 여전히 안 풀리죠. 어제 기억나? 기억 안 나? 기억난다. 왜 그랬어? 지금 이렇게 술 먹는데 그냥 먹을 수도 있지. 그래 내가 술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지금 화내는 게 아니잖아.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자기가 술 마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그렇게 잘못된 거야? 그럼 지금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야? 난 잘못이라고 못 느낀다. 삐뚤어지네. 그리고 나는 자기가 술 마실 때 계산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건 좋거든? 근데 나갈 때마다 계산하는 건 진짜 나도 싫어. 나도 오랜만에 나가는데 그냥 할 수도 있지 친구들한테. 그래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. 자기 나갈 때마다 자기가 웬만하면 꼭 내가 쓸 데가 없대가. 술 밖에 쓰는 데가 없잖아. 나는 어디다 써? 되게 서운할 거야 진짜. 나는? 난 자기가 이만큼 돈을 모으는데 나도 1조 있다고 생각해. 그럼 당연하지. 난 돈 버는 거에 자기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집에 오면 집안일 많이 안 할 수 있게 내가 웬만하면 집안일도 다 해놓는 거고 배달도 안 시켜먹고 맨날 집에서 해먹고 나도 임신하고 나도 요리하기 싫어. 나도 맨날 배달 시켜먹고 싶어. 그렇죠. 내가 이 집에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내가 자기한테 지금 생활비를 안 받고 있잖아.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지원금으로 어찌저찌 버텼는데 빡빡해. 생활하기. 아니 왜 버티냐고 지금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는. 그러니까. 저게 반은 안 할 거야. 아니 근데. 재산은 남편 돈으로만 쌓이고. 저건 이게 말이 안 돼. 얼마가 필요한데. 한 달에 뭐 한 5, 60만 원. 달마다 50만 원 달라고? 난 달마다 4, 50만 원 수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서 달라고 하는 거야. 내가 나가서 볼 친구들이랑 놀겠다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. 근데 50만 원 없어도 잘 살잖아. 네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. 근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내 나라 이런 건 난 못 주겠다. 아니 생활비를 딱 한 달에 얼마씩 줘야지.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포차에서 저렇게 15만 원, 20만 원씩 되는 건 뭐 뒤지게 필요해가지고 저거 쓰는 거야? 아니야. 그럼 뭐야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 그러면 그렇게 아까우면 진짜. 필요하면 달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만 하는데. 자기는 내가 자기한테 큰 걸 바란다고 생각해? 큰 거 바라는 거 아닌 거 같아서 나도. 아이고. 아니 그 정모 씨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? 본인 모습이. 티비로 보니까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네요. 지금 정모 씨한테 문제가 있는데요. 돈을 왜 모으나요? 행복을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? 행복하기 위해서? 근데 지금 가족의 행복이 어떻죠? 뭐가 우선인지를 지금 우선순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아내한테 숨실 구멍을 주셔야지 됩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잘 남편을 그러고는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. 그럼 그럼. 진짜로. 천복이야 천복. 본인이 엄청 복 받은 걸 알아야 돼. 왜 울었어 또 해요.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.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.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. 뭔가 잘 살고 있다고 해주시니까.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 오늘 나온 오늘의 계기로 좀 반성하셔야 되고. 우리 지은 씨는 이참에 남편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. 오빠가 돈 벌고 제가 도와주는 건 계속 해줄 수 있는데.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. 그 친구들한테 계산하는 것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. 오빠가 한 달에 좀 50만 원 정도는 줄 수가 없었어요. 정모 씨 5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생활비? 보니까 이제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라고요. 아 보니까? 네. 아니 당연하죠. 잘 됐다 그치? 여왕처럼 모시면 나도 왕이 되는 건데. 신여처럼 되면 나도 하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왕처럼 모시는 게 본인이 왕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이야. 알겠죠? 오늘 잘 봤어요 행복하세요. 아, 예.